안녕하세요. 구름이나 다육 일상이예요.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밴드에서 백호라는 아이를 제가 주문을 해서 어제 택배로 왔었는데 세상에 세상에 완전히 박살이 나서 온 거예요. 여러분들도 택배 한번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서지고 떨어져서 왔을 때 너무 속상하죠. 그런데 다행히 백호라는 아이가 잎꽂이가 잘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잎은 따로 모아서 잎꽂이를 기대하면서 올려보는데 속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잎장이 조금 독특해서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안 키워본 아이라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켰는데 또 어쩌면 또 은행이 같기도 해요. 모양이 같은데 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백호인가봐요. 잎꽂이가 잎꽂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